드신 친구들 안녕 오늘은 여기 귀여운 블랭킷을 만들어 볼 거에요 스토어에 솜사탕 이라는 이름으로 입고가 되어 있거든요 색상은 저렇게 두가지 벨벳 극세사 느낌의 실이구요 그 사용한 코바늘은 10호 9호 10호 정도 사용하시면 될 거에요 저는 10호 정도로 사용했는데 그리고 여기 실은 여기 민트색은 한 볼이 들어갔구요 그리고 핑크색은 두볼 하고 조금 남았어요 네네 지금 아직 그거 막 샵에서 조금 굴러 가지고 좀 때가 탔네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일단은 기존의 그레니스케어 패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뜨면 되는 거라서 제가 별도의 영상을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도 구독자 분들이 좀 올려 주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별도로 영상을 찍는 거구요 영상은 이렇게 제가 그레니스케어 모티브를 하나 뜨면서 패턴을 기본적인 패턴을 알려 드릴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보시다시피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걸 응용해 가지고 층수만 맞춰서 뜨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이 민트색 제일 처음에 핑크색으로 시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꺼 기준으로 제일 처음에 민트색이 1 2 3 4 5 6 7층 7 바퀴 7층을 뜬 다음에 배색을 해서 핑크색으로 1 2 3 그리고 다시 민트로 1 2 3 그리고 다시 핑크로 1 2 3 4 5 층 5 층을 뜨고 난 다음에 전체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이제 촘촘하게 채우는 마무리를 해 준 거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1 2 3 층하고 배색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 하셔가지고 층수만 이제 제꺼 한 그대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이제 배색을 해서 하시면 되요 어찌됐든 이거 민트색은 이렇게 떴을 때 거의 한 볼이 거의 다 썼구요 핑크색은 두 볼 쓰고 조금 남았다 아마 한 바퀴 정도 더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뜨면서 여러분이 그건 가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실을 추가해서 더 뜨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아무튼 그러면은 바로 이제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 볼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레니 스퀘어 패턴으로 진행할 거에요 제가 그레니 스퀘어 패턴은 이미 여러 개를 올렸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따로 만들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어 그래도 이번에 요 솜사탕 실로 한번 영상들을 또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고 있어요 코바느는 9호에서 약간 10호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저는 10호를 한번 써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첫 코를 요렇게 만들고 자 그리고 사슬을 3개 하나 둘 셋 아마도 그 제가 앞서 떴던 블랭킷은 9호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사슬 기둥을 3개 올려 준 다음에 여기 처음 만들었던 매직 링 자리 여기 첫 코 여기다가 자 한길 긴뜨기를 2개 자 하나 하고 다시 바늘에 감고 한 번 더 둘 오케이 하면 처음 사슬 기둥 포함해서 전체 기둥이 3개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사슬을 3개 해주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그 같은 여기 매직 링에다가 3개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반복 사슬을 또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길 긴뜨기를 3개 3개 자 이 마지막 네번째 이제 세트 잖아요 할 때는 요실을 다시 이쪽으로 놓고 감싸면서 해줄게요 하나 둘 둘 그리고 셋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각형의 형태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사슬을 하나만 해주고 그리고 긴뜨기로 자 바늘에 한 번 감아서 긴뜨기를 여기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쪼로록 올라가서 여기다가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자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은 사슬을 3개를 하고 빼뜨기를 하는데 저는 사슬 3개 빼뜨기 대신에 사슬 하나 하고 여기다가 이제 빼뜨기 자리에다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음 층을 이렇게 코너에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 층으로 바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사슬을 하나를 살짝 해주고 그리고 바로 아래로 바로 아래로 이렇게 감으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하시면 한길긴뜨기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사슬 3개를 올리는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은 어 그 기둥이 좀 더 한길긴뜨기와 비슷하게 나와서 티가 덜 나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2개 하나 둘 자 했으면은 기둥이 또 3개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사슬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 하나 둘 셋 보시면 이게 코너에 있는 큰 구멍이잖아요 코너에 있는 큰 구멍에는 항상 한길 3개, 사슬 3개, 또다시 한길 3개를 할 거예요 자, 사슬을 하나, 둘, 셋 하고 같은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다시 3개 하나 같은 구멍에다가 둘 셋 했으면 이제 다음 구멍에 건너가기 위해서 사슬을 하나 하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슬 하나 하고 또 반복 해서 쭉 한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자, 그전에 이 가운데 실은 이렇게 감싸면서 떴기 때문에 잘 살살 달래면서 당겨주도록 할게요 이거 한꺼번에 너무 꽉 땡기면은 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살 잘 달래면서 너무 급하게 당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 끊어지면 다른 실을 통과시켜서 한번 오므려 주시는 게 좋아요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놔두고 자, 그러면은 2층을 마저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자, 사슬 하나 하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 마지막 제일 처음 시작했던 구멍으로 왔죠 여기엔 이미 한길긴뜨기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마지막은 사슬 하나 하고 이전층처럼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화면 2층 완료 금 3층도 같은 방식이에요 사슬 하나 하고 바로 아래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화면은 한길긴뜨기 기둥 그리고 여기 바로 앞으로 한길긴뜨기를 2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사슬 하나 하고 그 다음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셋 사슬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코너이기 때문에 한길 3개, 사슬 3개, 한길 3개 하시면 돼요 자, 한길을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평면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사슬을 하나 해주고 여기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3개 하시면 되죠 자, 이제 패턴이 점점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구멍은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 사슬은 하나 하고 삼삼삼 해야 되는 거죠 한길 3개 사슬 3개, 한길 3개 하면서 또 쭉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코너는 삼삼삼 여기는 이제 평면은 사슬 하나 한 다음에 그냥 한길긴뜨기 3개 하시면 돼요 자, 해서 쭉 또 3층을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 이렇게 같은 코에다가 한길 3개를 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 둘 둘 셋 했으면 사슬 하나 하고 또 쪼로록 타고 와서 여기다가 긴뜨기 해서 3층을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4층으로 올라갈 건데 4층은 자, 참고로 그러니까 제 블랭킷에서는 그거 제일 처음에 이 민트색을 시작층부터 1, 2, 3, 4, 5, 6, 7층까지 그냥 쭉 진행했거든요 근데 패턴은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서 배색하면서 배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앞서 뜬 샘플처럼 뜨실 거라면 제일 처음 색상으로 1, 2, 3, 4, 5, 6, 7층을 뜨고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는 배색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색상으로 1, 2, 3층 뜨고 또 배색해서 1, 2, 3층 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1, 2, 3, 4, 5층 뜨고 이제 마지막 테두리를 돌리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배색을 해서 다음 층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테두리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코너는 계속 3, 3, 3이고 여기 평면에 들어가는 거는 그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3개 계속 이 패턴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배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여기서 새로운 실을 뒤에다 놓고 이렇게 사슬로 빼줍니다 기존 실은 살짝 당겨주고 그리고 그리고 바로 아래로 짧은뜨기 이렇게 하나 해주고 사슬 하나 하면은 배색이 된 거예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하나 둘 둘 그리고 기존의 색상은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음 구멍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사슬을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둘 둘 셋 사슬을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를 다음 구멍에다가 하나 둘 셋 사슬을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를 다음 구멍에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맞아 이번 층도 쭉 끝까지 돌려보도록 할게요 사슬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세 개 자 여기까지 했으면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하고 이렇게 긴뜨기로 2번 층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층 테두리 돌리는 걸 보여드릴 건데 자 시작은 똑같아요 사슬 하나 하고 요렇게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요렇게 해서 기둥 올리고 바로 앞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하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자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하나 자 둘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하고 하고 다시 이제 여기 코 위에다가 코 위에다가 한 코에 하나씩 또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냥 사슬에도 사슬도 하나기 때문에 사슬을 감싸면서 하나 해주고 한길긴뜨기 위에다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 매듭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해주고 여기다가 하나 해주고 자 기둥에다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가 코너 구멍이잖아요 코너는 똑같아요 3,3,3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셋 자 여기까지 하고 쭉 한바퀴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이렇게 코 위에다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해서 마저 한바퀴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하고 사슬을 한번 감싸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코 위에다가 하나씩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왔죠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셋 세개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사슬 세개로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실을 잘라서 쭉 끌어올려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자 요렇게 해서 돗바늘에다가 요렇게 끼면 참 쉽게 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바늘 뒷부분으로 이렇게 딱 펴주고 누르고 요렇게 체감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뜨기하는 그 코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훑어줄 거예요 그리고 자 요기 코가 나와있는 이제 실이 나와있는 코로 다시 그대로 들어가면서 여기 여기 앞에서 들어갔던 코에 아래쪽으로 요렇게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자 요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살짝 땡기면서 다른 코들이랑 사이즈를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자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서 뒤쪽으로 보내주고 자 뒤집어서 이 실은 이제 이 기둥 타고 위로 바로 올려도 되고 요 안쪽으로 숨겨도 되는데 그냥 요런 식으로 어 그냥 요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이거는 요렇게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위로 올리기도 해요 아래쪽이 다른 색상이라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실들도 이제 다 돗바늘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민트색은 민트색 쪽으로 요렇게 기둥을 타고 올려주면서 숨겨주면 되고요 핑크색은 이제 일단 위쪽에 있는 애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숨겨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핑크색 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숨겨주고 이렇게 톡톡해서 자르고 자 이런 식으로 배색한 전부를 다 숨기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기 마지막으로 요거 참고로 이렇게 벨벳 종류나 이렇게 극세사 실들이 이렇게 가운데 심지로 이 털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요렇게 땡기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당황하지 않고 자 어쨌든 너무 그래서 확 땡기면은 실이 또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땡긴 다음에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도록 그 실이 돌아온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넣어서 당겨 주도록 할게요 혹시나 충분히 못 감쌌는데 실이 끊어지면은 다른 탄탄한 실을 가져와서 감싸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하면은 타란 자 이렇게 모티브 블랭킷 완성 예 어때요 참 쉽죠 어떻게 잘 완성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은 없겠죠 네 그렇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초보자 분들이나 중급자 분들 보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코꼭영 시리즈가 있어요 뜻인의 코꼭영 코바늘 초보자가 꼭 봐야하는 영상 그 영상 보시면 또 도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서 한번 찾아서 정주행 해보세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뜻인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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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